끝 왜 안 도망가냐 쏘 네 3번 쪽에서 쐈꾸나 지봉좀 탁 와 템 바로 버렸는데? 그럴 거 같더라 머리만 다 깨졌네 잠시만요 응 내가 창고 왼쪽 바퀴 하나 기절 이거 하나 더 둘 기절 네 집 기절 나이스 내가 셋 기절 셋 기절 창고에 라스트 아니야? 같이 하죠? 백업 가능 템 다 버린다 이거 라벨 쪽 한 번 보자 라벨 쪽 한 번 보자 백종원인데 여기 비상찰치 있다 오케 5대 마탈리 중 1번 어? 있어? 1번 쪽 둘이야 나 1중 떼줘 힐 확인 아아 차 뜬다 끝 아 나 형들 왜 일하네 아 기어리 쏜 거야? 어 나 쐈어 나 나 아 꼭대기다 꼭대기 DDT 어 나 좀 멀리서 맞았어 나 못 가 잡았고 가면 살리겠다 이거 못 살리겠다 나 살려줘 아 까도 돼 나 총을 안 쓰인 것 같아 형 중앙 2층 아 소리 잘 못 들었다 뭔데? 날 없애 쏘는지 모르겠는데 롤빵에서 그냥 개잘 쏜 건가? 또 스틱이다 또 스틱이다 뒤로 가죠? 아니 네가 총을 막아줘 안 살린다 이거 지금 방 안 나온다 짓 보자 왼쪽 가기 힘들거든 짓 보자 왼쪽 그냥 끝내자 왼쪽 끝내자 안 돼 안 돼 내가 시내 바로 피이냐 나우서클